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 마당에도 성탄절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때에 아주 잘 어울리는 동화가 한 편 있습니다. 엘레나 파스컬리라는 분이 쓰신 새나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서점에도 책이 있는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 두셨다면 성탄절 선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저마다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보석 상자,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무는 배가 되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배가 되고 싶었죠. 세 번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모든 사람이 올려다 볼 만한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세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나무꾼들이 이 언덕을 찾았고 언덕 위에 있었던 나무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는 아 이제 드디어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나무는 높게 크게 자라고 싶었는데 그냥 잘려진 채로 언덕에 버려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도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보석함이 되지 못하고 그저 마굿간에 있는 말, 내 여물통, 밥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배가 되고 싶었는데 배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왕을 태우고 다니는 크고 멋있는 배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호수에서 고기 잡는 조그만 고깃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다 실망을 하죠. 낙심을 했습니다. 아 내 꿈은 다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물통이 되었던 이 나무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여물통을 깨끗이 닦고 잘 마른 집단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한 아기를 뉘이게 됩니다. 그 아기가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무는 내가 꿈꿨던 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은 보석상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배가 되었는데 어느 폭풍우가 불던 날에 한 남자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 배에 서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거짓말같이 정말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태우는 배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언덕에 버려졌던 세 번째 나무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를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그 나무 위에 눕히고 그 나무에다가 못으로 이 남자를 박았죠. 그리고 그 나무를 언덕 위에 세웠습니다. 그 후로 이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가 되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동화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면 참 좋을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보다 어른에게 주는 감동이 더 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도 이 나무들이 겪은 것과 같은 낙심할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낙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우서 4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마도 7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4장 7절 말씀에서 자신에 대하여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인도라는 나라에 여행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본 것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인도에도 길거리에서 파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짜이라든가 라시라든가 인도 전통 음료들을 길거리에서 파는데 우리로 치면 이런 길거리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담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도에서 특이하게 본 것은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 흙을 구워 만든 그릇에다가 이런 음료들을 담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그릇이 되게 좋아 보여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 가면 인사동 같은데 팔 만한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음료를 마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놀란 것은 그 흙으로 빚은 그릇을 한 번 음료를 마시고 땅에 던져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번 쓸만한 그릇인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인도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보다 이 흙으로 빚은 컵이 더 저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질그릇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에 꽤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키기로 흠없는 사람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대로 보면 그는 질그릇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모든 자랑할 거리를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질그릇만 남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울을 이렇게 얼핏 본다면 겉모습만으로는 아 질그릇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질그릇이네 볼품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바울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외모를 멋있게 그리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앞장구에 머리숱도 많지 않은 그런 좀 멋있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죠. 게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을 늘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남긴 편지들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아주 청산유수에 말도 잘하고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말 주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바울은 아 저 사람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구나 보잘것 없는 사람이구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바울 전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어 본다면 그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언변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힘이 있고 진실했어요. 또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짧은 시간 머물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그가 갔던 곳들은 교회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그에게는 아주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보물 되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우서 4장 말씀에는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지금 읽었던 8절에도 나오고 맨 앞절에도 나오고 또 끝나기 전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는가 낙심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낙심할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소를 쓸 무렵에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아주 낙심 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낙심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가 공들여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두고 사건이 일어나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던 은장색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 일 후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또 이전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험한 말을 서슴지 않는다.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터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보내봤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몸도 지쳐있었고 또 마음도 답답했죠. 들어와라는 곳에서 전도할 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었다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때 바울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1장 8절에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러한 상황 중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보물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진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보물이 아니라 그릇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물이 아니라 그릇 때문에 울고 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얼마나 그릇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잠바를 입었는지입니다. 자신보다 잠바의 종류가 훨씬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즘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제 청소년 시절도 똑같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보다 뭘 신는지가 훨씬 중요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신는 좋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낙심했던 생각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그릇에 대한 관심이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제가 전에 군복무할 때, 군인교회 할 때 전방 중대에 한번 위문을 갔는데 그 중대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별로 예쁘게 생기지 않은 못생긴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못생긴 개 이름이 샤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샤넬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굿지어서 얘는 샤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명품 좋아하죠? 그릇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릇 자랑하려고. 그런데 그 그릇 자랑이 안 되면 낙심이 되죠. 자랑할 만한 그릇이 없으면 우리에게 낙심이 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결국 그릇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새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승무원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승무원 채용 공고는 낫지 않아서 다른 꿈을 다 잃어버린 청년 세대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누구는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공부 잘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남들보다 늘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낙심의 대부분은 그릇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 그릇이 남의 그릇보다 조금 좋아 보이면 흙그릇이 아니라 스탱그릇 정도만 돼 보인다고 해도 자랑스럽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옆사람은 은그릇, 금그릇처럼 보이면 또 낙심하고 하는 일이 우리가 반복했던 일인 것이죠. 모든 관심이 그릇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쓰고 버려져도 상관없는 질그릇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릇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 쓰고 깨져서 버려져도 아무 불만이 없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져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죽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깨지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깨어지면 이 그릇이 깨어지면 보물 되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어떠한 환란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강건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릇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릇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돌아가신 오카넌 목사님께서 남기신 책 중에 그 교회 처음 개척하셨을 때 사랑의 교회 처음 개척하셨을 때 나오셨던 한 성도님 이야기를 꽤 길게 쓰셔서 아주 제가 인상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한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축도가 딱 끝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몇 주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못 잡고 있다가 결국 이분이랑 이야기가 돼서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부잣집의 가정부였다고 합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이렇게 집이 나뉘어지는 바람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식모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전전하다가 19살에 결혼을 했는데 장애가 있는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시집을 가서도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못살게 울었는지 결국 그 집에서도 더 잊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9살 소녀가 이 모든 일을 겪었던 것이죠. 그가 그의 인생을 비관하고 아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어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때 휴일증으로 인해서 평생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주 약한 몸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후로도 평생 남의 집 식모일을 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극동방송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단한 식모살이었지만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고 얼굴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아 너무 잘됐다. 잠깐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고 그때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때 강남에서 나온 잘 사는 사람들을 피해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수정 집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집사가 되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할 때도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입었던 한복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 단벌의 옷이 교회에 나올 때만 입는 귀중한 옷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녀는 기가 죽지 않았다. 행복하기만 한 앳된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며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떤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냥 어떤 부잣집 일을 도와주는 식모인데 뭔가 특별한 게 그분에게 있었던 것이 보였던 것이죠.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그 여인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 보였던 거예요. 결국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고 오래되지 않아서 주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3년 동안 모은 100만원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그렇게 떠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수정 집사님이라는 무슨 질그릇과 같은 인생 남들이 보면 흠모할 곳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기죽지 않는 마음이 그녀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힘든 식모살이었지만 그녀가 낙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분 중에도 정말 이렇게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분들이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돌아가신 김대영 권사님이세요. 정말 죄인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마흔이 넘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시게 되죠. 그 구원의 감격이 참 놀라웠습니다.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헌신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교회에서 경비로 근무를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충성스럽게 섬기시는지 또 주목자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정말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해 주시는지 좀 특별했어요. 제가 그때 이 김대영 권사님을 본 사람으로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성도들 중에 교회에 와서 이 김대영 권사님 경비 아저씨한테 기도받고 가는 분들이 꽤 계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들이 보면 경비 잠바만 안 입고 계시면 목사님인 줄 알지 누가 경비하는 아저씨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죠. 뭔가 특별한 것. 겉은 질그릇 같은데 그분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선교사를 준비할 때 중국에 가시기 전에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혀를 찰 일이죠. 아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참 예수 뜨겁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나 안타깝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믿고 정말 헌신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나 모두가 가엾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권사님께 왜 암 말기가 되어서 중국 나환조찬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권사님이 하시는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그래요. 기쁨으로 가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 병을 주셨죠. 조금 더 망설임이 없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중국에 가셨다가 몸 상태가 나빠지셔서 귀국하시고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데 한 번도 낙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예수님이 보물로 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낙심이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질그릇 같고 우리가 가진 것은 질그릇 같아도 우리의 형편은 질그릇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 같아도 이 질그릇 안에 담긴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릇이 아니라 보물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성도들 중에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낙심의 질그릇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질그릇에 담긴 보석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낙심 우리의 낙심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네 다진 것이 없소서 답답한 짓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용 avoid것도iny 하나님 아무리 그러시나 우리의 발에 솔직히 neutral 우리의 영원 â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여자인 Ou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satisfying 주님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찾아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질그릇들이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되시고 구원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계절 어려운 상황들 마주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더욱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삼겹줄로 메어 돕는 끈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억류 중에 있는 최춘길 선교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뢰합니다 더욱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성원 되신 줄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랑의 왕의 예수 그리스도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고맙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마라여 넘어geonsjam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픔에 낭만하여 더워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